괜찮아? 만지고 싶다. 우리 애기. 왔어? 걱정돼? 좀 닦자. 아니 좀 닦아야지. 이 밤도 없어야지. 드지 마. 다가간다 이제. 700m 나갔대. 니는 너무 어려워. 고마워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할 당장. 어두살이 대단한데? 맞지 마. 죄송합니다. 아니 지금 아프고 하나도 없는데. 나 이거 거짓이 세져요. 지금 하고 싶은 거 봐야겠다. 나 이거. 야 테이프 갔는데 비면 지렸는데. 내가 밖에 없어. 아 진짜. 30년 동안 테이프 갔는데 비면 지렸는데. 너무 죄송합니다. 테이프 봐봐 얘. 사실 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야만 지금. 테이프 갔는데 뭐. 막 소리 지르는 애는 네가 처음이었대. 뭐 줄 거야. 엄살 엄살 내먹었나. 이제 들어와요. 응. 응. 우리 공주 깼다. 어머 깼다. 어떡해. 어떡해. 어떡했어 순심아. 아이고 얼굴사. 이제 토끼 이빨 못 본다고 아빠가 너 이제 영구 순심이래. 토끼 순심이 아니고. 앞에 다 뺀거지. 응 앞에 이빨 다 뺐어. 순심아 조심히 잘 내려가고. 네 이모. 사랑해. 잘했다 우리 애기. 응. 선생님이 3시 반에 맘마 먹어도 된대. 3시 반에 엄마 맘마 줄게. 엄마 맘마 줄게. 탄수 마시고 나와. 선생님 여기 이렇게 탄수 주는 거야 순심이한테. 탄수. 숨 쉬어. 아이구 잘했다. 어머 아파. 아프지 맞아 아파. 아파. 또 울기지 마취 깨면 또 얘가. 괜찮아? 만지고 싶다. 우리 애기. 수고했어. 아파 여기. 카레 왔네. 카레 언니 봐봐. 순심이 언니야. 괜찮나 봐봐. of dollar. 나 때문에 유저하니 딱. 숙심이. 으흐흐흐. hun임아. 아프지. 푸시. 화났나. 된장 쓴거. 야. 아무것도 안했잖아 순심아. 왜? 제 크지도 않네. 왓지. 야 뭐 했다 그래. 왓지. smoothly. 워흠. 에이, 없어? 걱정돼? 언니 걱정돼? 괜찮아, 털 좀 때릴 거야 끝났다 바늘이 빠진 지가 오렌지였어 미친 해방역이야 뭐야 출발도 안 했는데 희심아, 빠빠 먹고 싶어? 이거봐, 이거봐 좀 닦자 안이 좀 닦아야지 이빨도 없어가지고 이 갈가지야 이빨 빠진 갈가지 이빨은 이거봐, 이거봐 내가 그거봐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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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